은동 은동 유리 흑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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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제 직업보실? 제 직업보실? 여..여기 뒤에서 뭐 해보셈 루야야 루야야 너 펠리콘이구나 너 펠리콘이다 루야 펠리콘 루야 펠리콘 루야 펠리콘 루야 펠리콘 루야 펠리콘 루야 펠리콘 아니 이거 제가 또 더블캠 현장을 볼 뻔 했네요 아이..거 같아요 성주님이 썰고 루야 씨를 썰고 루야 님이 뭐야 얘기하고 신고를 안하고 반대로 가더라고요 아니 아니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근데 일단 성주님 맞아요 성주님 형 빠이 일단 성주님 덜 가시죠 아니 뭐 말투 일단.. 일단은 이거 한 사람만 듣지 말고 내 말도 들은 다음에 아 네네네네 아 이따 말투 말해봐요 말해보세요 이거 루야 뭘 달아야 이 땀비친 아 말씀해보세요 루피 친언니가 죽기고 난 다음에 나한테 몰아가는 거야 바로 신고한다 이거 그러면 누야랑 성주님이 아니 아니요 저도 확실히 목격했어요 성주님이 죽이는 거 아 그래요? 성민이 형 달고 아니면 루피 달고 성주님 형 맞으면 니야 님까지 살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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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아니죠 아 와.. 나는 제이님한테 줘야지 나는 제이님이 한테 줘야지 야 릴리 조용히 시켜라 하핰呀 릴리 왜 이렇게 빨리 죽었냐 나는 나는 슬픈 도도새유라 처음 판도 이번 판도 처음으로 목이 썰렸지 하이 아 아 지금 그늘진 뒤 꿈취 살아있어 뭐라구요 흘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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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너희한테 먹혔는데 꿀재이가 나 죽이더니 내가 살아났어 다시 오케이 굿 꿀재이가 내가 꿀재이가 꿀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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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상어님 네 상어님 상어님이시네요 우리 너무 못한다 원래 죽어 있던거 아냐? 나 아닌데 택진님이랑 만난 사람 있어요? 나도 만났고 근데 상어님이 앞에서 암 감사합니다 양심 투표할까요? 오케이 체크했어 오케이 양심 투표 아이고 아직도 안 끝나? 아 이렇게 웃기네 캐리 캐리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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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아 아아 아 아